오늘 아침밥은 전에 먹다 남은 카레로 카레토스트 만들어 먹으려고요 에어컨 밥 먹고 나서 오버버 해줄게 남편이 밖에 벌일 벌어 나갔다가 집에 오는 길에 아사이볼 사왔어요 아사이볼 되게 오랜만에 있네 날이 더워져서 얼음도 들어있어요 날씨가 물에 더워져요 날씨가 더워져서 먹으러 온 거 같아요 고춧가루 고춧가루 양닭 younger 이쁘 모 Просто 성취換 이나 이나 이빠? 이나 이나 이빠? 화나 봐. 응? 누구야? 응? 이제 카메라 안 보네. 어, 화났어. 이제 날씨가 다음에 보내?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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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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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이 여식 메뉴는 쌀, 미음에다가 당근이랑 두부 넣었어요. 그리고 요거트. 야채에 들어있는 요거트. 일본에는 의외로 순두부찌개 파는 곳은 되게 많은데 김치찌개 파는 곳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이거 샀어요. 애기한테 과일 먹여보려고 과즙망이라고 했나? 그거 인터넷으로 주문해가지고 아까 슈퍼에서 샀던 수박 먹여보려고요. 머리가 왜 이래. 머리가. 두 번째 먹을 이유식은 쌀, 미음에다가 브로콜리랑 두부 넣은 거고요. 그 다음에 한 개는 고구마랑 토마토, 두유 넣었어요. 맛있어? 먹어봐. 오오 오 먹을 줄 아는데? 이거 돌려볼까? 이거 돌려볼까? 좋아 오! 밥 먹었잖아 벌써 사다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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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컷 시작 시작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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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보통 노토요리는 이거보다 더 맛있어 맞아 굴대와 계란을 구입한 소시지 사장님, 고추냉이, 무조건 또는 또 고추냉이 마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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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로 구입해 소시지 스타벅스에 앙버터가 새로 나왔다고 해서 먹으러 왔어요. 근데 금방 품절된다고 해서 아직 있는지 모르겠네. 엄마, 름이 있나 소스에 안 닦았다. 아, 딸 씨야지. 숙성. 고추냉이네.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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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맛있어 바로 스폰스 룸 네, 알았어요 맛있어 2개? 아, 꽤 좋네요 2개는 390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걷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어요 오늘 엄청 많이 걸었다 아침밥 먹으러 나와서 점심밥 사고 집으로 가는 길이에요 점심은 사이제리아라는 패밀리 레스토랑에서 테이크아웃 해왔어요 피자 치킨 그리고 양꼬치가 있어서 사봤어요 이거 샐러드인 것 같은데 시금치 샐러드 아스파라우스 샐러드 아스파라우스 샐러드 이 계란이 어디에 있던 건지 원래 아스파라우스 아스파라우스 여긴가? 양꼬치 양꼬치 되게 오랜만에 먹는 것 같아요 아스파라우스 이 계란이 아스파라우스 아스파라우스 메뉴 아스파라우스 음 더 싸울걸 맛있다 이거 일어났어 헤어스타일 죽이네요 일어났어 맘마 먹으러 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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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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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고관은 없지 이거 맛있어 샤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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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춧가루 맛있어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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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춧가루